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전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전 올해로 4회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내 작품 또는 내 집에 걸고 싶은 작품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모아서 전시해보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장소는 여러분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 인사동 한 중간 아닙니까? 거기서 수백 명이 전시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참여작가를 모집하는데 아무런 제작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도 좋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주제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집에 걸거나 내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작품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작품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작품 마감일자는 2022년 11월 15일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작품비가 한 작품당 10만원 합니다. 10만원 하는데 그걸로 액자 50cm, 50cm의 프린트와 액자를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작품을 벽에 붙이는 것까지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계시는 분이나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그 일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책자로 만듭니다. 그냥 찌라시 아닙니다. 부류쇼도 아니고 완벽한 사진집을 만들어서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서 찍은 사진, 내가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사진, 내 집에 걸고 싶은 사진이 사진집에 실려서 국회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비치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성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이런 사진입니다. 아 감 내가 좋아하는 이 촬영이 그렇게 수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서적이잖아요. 내가 보아서 좋은 사진. 그렇죠? 가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사진. 이 사진이 내가 찍은 작품이다. 아마추어라도 좋다. 초보라도 좋다. 내가 찍은 작품인데 내 집에 걸고 싶어. 그러면 이 작품 내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경찰관 아저씨도 등장하고요. 아기의 너무 귀엽죠? 이것도 엄마 아빠가 찍어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인사아트센터에서 함께 전시하고 전시 끝나면 여러분들이 액자를 수거해 가서 집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더불어 책으로 만들어서 사진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 권씩 드립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갤러리가 일주일에 600만원인가 좀 넘게 하든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하는 액자비 또 들어가죠. 거기다 책자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진전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내가 찍은 내 사진을 걸고 내 가족이 즐겁고 내 이웃이 즐겁고 선물하면 이것도 즐겁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전시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전시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실까요? 아 자기 동네 찍은 거. 그렇죠? 어떤 사진이 좋습니다. 이거는 양떼 목장 주면 되나요? 작품이라고 생각해 올리시면 이것도 프린트가 되어서 작품이 되고요. 재밌죠? 아 이거는 별 사진이네요. 그림 좋아요. 잘 찍는 사람도 참가합니다. 잘 찍는 분들도 참가하고 정말 초보자도 참가하세요. 내가 개인의 기억이 있거나 개인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놀이를 하자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고 사진전을 한번 해보자. 내 인생에 어떻게 사진전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전을 해보자. 크리스마스에 선물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려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들인가봐요. 아유 너무 이쁘다. 어머니 사진. 그렇죠? 할머니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족들이 아이고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박사 학위 받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온 여름날에 동백꽃인가요? 바닷가도 찍고 진달래 한 송이도 찍고. 그렇죠? 이분은 아마 이 사진, 이 오토바이는 제 오토바입니다.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인데 이분이 앉아서 누가 찍어줬겠죠? 찍어줘서 이걸 자기 집에 걸기 위해서 프린트에서 전시를 한 거예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꼭 작품이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도 좋습니다. 가족사진도 좋고. 가족사진 액자 제대로 만드는데 10만 원 갖고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즐거운 겁니다. 꽃사진 찍으신 분. 그렇죠? 아, 설산이네요. 요거 나무이고. 자, 요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시는 방법. 하시는 방법은 4회 크리스마스 선물 전 참가 작가를 모집하는데 프린트, 액자, 전시, 작품이 정시 발간한다. 전시 기간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다. 크리스마스에 딱 걸리죠. 그렇죠? 장소는 서울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한다. 그것도 1층입니다. 여러분. 2층, 3층도 아니고. 참가비는 작품 개당 10만 원이고요. 작품 접수마감은 11월 15일. 이제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 또는 불참상에 대한 얘기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상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철수는 작품 횟수는 개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배송하고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배송료로 안 되면 받기 어려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 배송료를 2만 원 한묶음 2만 원 내시면 따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 전시에 참여하신 분이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서로 즐겁게 친구도 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 서울에 계신 분 모두 즐겁게 참석하셔서 재밌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가신청서하고 글은 밑에 영상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아래 클릭하셔서 뽐엄스 GLE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신청하시고 작품도 내시고 데이터만 보내주시면 다 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꼭 좋은 전시에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선물하고 남에게도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전 홍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